다양한 알리 상품을 소개해드립니다. 11월 행사 막바지를 달리고 있습니다. 광군제 때부터 블랙프라이데이까지 인기 상품을 모아봤습니다. 중복 상품 소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 인기 상품을 다시 한번 모아놓은 통합본 영상입니다. 환율 변동으로 인해 수시로 가격이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구입하시는 시점에 미세한 가격 변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금일 소개하는 상품 시작합니다. 1. AMD AM4 기반의 가성비 CPU입니다. 5700X가 큰 인기였다면 현재는 5700X 3D CPU가 인기 높아요. 두 제품 간 차이점이라면 게임용으로는 5700X 3D를 추천하는데요. 오히려 최대 클럭은 5700X 제품이 더 좋기에 환경에 맞게 구매하세요. 게임용이 아닌 일반적인 작업 환경에서는요. 5700X가 훨씬 더 좋은 성능 보여주며 가격대도 더 저렴합니다. 게임에서의 프레임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아니기에요. 가격 대비 전반적인 성능을 고려한다면요. 5700X 3D보단 5700X CPU를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AM4 기반 AMD 제품을 현재도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죠. 저도 아직 AM4 기반인 5700X를 메인으로 쓰고 있는데요. 현역으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굳이 AM5 기반 업그레이드가 필요 없다면요. 5700X 시리즈 구입하셔도 앞으로 몇 년은 거뜬하지 않을까 싶네요. 현재 본문에는 CPU 2종 모두 링크 남겨두었습니다. 2. 텐키리스 프랄루미늄 키보드인 M-Choice GX87입니다. 요즘 대세인 프랄루미늄 키보드로 인기 굉장히 많은 모델입니다. 7호 배열 키보드가 인기를 끌고 있긴 하지만요. 꽤나 불편한 키배열 때문에 국내 사용자들은 대부분 텐키리스를 선호합니다. 레이니치로와 흡사한 타건감과 완성도를 갖춘 모델로서요. 국내 사용자들이 즐겨 쓰는 텐키리스 기반의 프랄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고요. 여러가지 키보드 스위치 옵션 선택도 가능합니다. 유무선 블루투스 지원하며 가스캣 방식으로 타건감도 유명합니다. 후면에도 백플레이트 디자인 채용에서 고급스러움 갖추고 있습니다. 워낙 인기 많은 가성비 모델로서 키보드 좋아하면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3. 가성비 정말 좋은 인기 멀티허브 제품입니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게 내려왔지만 환율이 좀 아쉽긴 합니다. 각종 포트가 부족한 노트북 이용할 때 필수 제품으로요. USB, HDMI, PD 충전과 이더넷 포트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NVMe SSD 탑재도 가능해 올인원 형태로 사용 가능합니다. 외장하드 따로 멀티허브 따로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요. 하나로 SSD 외장하드 케이스부터 멀티허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성비 하나만큼은 정말 좋은 제품으로요. 실제 판매량도 꽤나 많고 인기 높습니다. 다만 SSD 쿨링의 경우 전용 제품에 비해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PCI 4.0 규격의 SSD는 발열이 심하기 때문에요. 안정성을 절대적으로 보신다면 전용 케이스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네요. 4. 이미지본 11.3인치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기존 H50 제품이 하단 연결 포트가 위치하고 있는 단점이 있었죠. 대신 360도 회전되는 전방 4K 블랙박스를 채용했었는데요. 소개하는 H20 Pro 모델은 기존 제품과 흡사한 디자인 채용에서요. 전방 고정된 4K 블랙박스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각종 포트는 측면에 배치하여 연결성도 개선된 모델입니다. 또한 ADAS 기능을 기본 제공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네요. 여러가지 메인 UI 제공을 하고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동일하게 무선으로 이용할 수 있고 에어플레이, 미라캐스트 지원합니다. AUX, FMT, BT 오디오 모두 동일하게 제공합니다. 옵션으로 후반 카메라 구입 시 AHD 나이트 비전 화질 보여주네요. 하단 포트에 H50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요. 기존 10.26인치와 동일한 측면 포트 제공하며 ADAS 기본 제공하는 11.3인치 H20 Pro 구입을 추천드립니다. 5. 프리스타일 디자인의 썬딜 빔 프로젝터입니다. HY300 시리즈가 인기가 많은데 흡사한 디자인을 채용한 모델입니다. 네이티브 1080p, 안드로이드 13 OS 탑재, 270도 회전 지원해서요. HY 시리즈보다 더 나은 스펙 갖추고 있네요. 여기에 450 안시 지원해 화질이나 밝기 면에서 더 개선된 모델입니다. 3와트 스피커 채용했으며 자동 키스톤까지 지원해 사용하기 간편합니다. 전반적으로 HY300 시리즈보다 개선된 스펙 보여주고요. 빔 프로젝터 전문 브랜드답게 기능적인 측면도 괜찮습니다. OS 업그레이드가 거의 불가능한 HY 시리즈에 비해 안드로이드 13으로 최신 OS 탑재하고 있다는 점에 구동 성능도 좋아졌습니다. 가성비적인 면에서 보면 꽤나 괜찮아 보이네요. 6. 금전적인 부분이 크지 않다면요. 앞서 소개한 썬딜 TD80W 보단 TDA6W 이 제품을 추천드려요. 빔 프로젝터는 밝은 안시가 깡패이기 때문에요. 스펙적인 부분보단 더 밝은 안시를 제공하는 제품이 좋습니다. 최대 출력 75와트 정도로 적은 전력의 1000안시 정도를 제공하는 모델입니다. HY 시리즈나 앞서 소개한 TD80W에 비해 2배 정도 밝은 안시 제공해서요. 한층 더 쾌적한 시청이 가능한 가성비 모델입니다. 물론 1000안시 정도도 실제 아쉬운 부분은 충분히 있긴 한데요. 라이트하게 사용하기엔 충분히 괜찮은 수준입니다. 오토포커스, 오토키스톤 지원하며 네이티브 1080p 지원하고요. 안드로이드 9OS 내장되어 있어 OTT 앱 설치도 가능합니다. 5와트 스피커 2개 탑재해 내장 스피커도 꽤나 준수한 수준입니다. 7. 독특한 디자인의 3인원 맥세이프 무선 충전기에요. 공간 활용이 뛰어난 디자인을 채용한 모습이 이색적인데요. 캡슐 형태로 원형 디자인으로 공간을 덜 차지하는 형태 보여줘요. 아이폰, 애플워치, 무선이어폰까지 모두 충전 가능하고요. 45도 각도 거치 제공해 충전경 거치대로서 사용하기 좋네요. 아이폰은 360도 회전 거치 가능한 형태 제공합니다. 애플워치 충전기는 접이식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을 땐 접어두세요. 더욱 심플하고 깔끔한 충전기 디자인 보여줍니다. 측면에는 컬러 라이트링 체형의 은은한 조명 연출도 보기 좋습니다. 여러가지 라이트 모드 제공하고 있고요. 충전기 컬러도 사종이나 제공의 선택의 폭이 넓은 모델입니다. 심플하고 독특한 디자인의 맥세이프 무선 충전 거치대입니다. 8. 카메라 액세서리 조명 브랜드인 고독스 X3 트리거입니다. 대부분 카메라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고독스 X3 트리거는 간편하게 무선 동조를 지원해서요. 플래시나 조명을 무선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건이죠. 브랜드별 TTL, ETTL 모두 지원합니다. 전면은 OLED 디스플레이 채용에 모든 작동 터치 조작 가능합니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채용에 원하는 설정값 조절도 편리합니다. 850mAh 배터리 내장하고 있고 대기시간 7일 정도 되네요. 완충 시 최대 6,000번의 플래시 동조 가능한 효율성 보여줍니다. 조명을 자주 이용하는 분들은 은근히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요. 브랜드별 모두 구매 가능하며 가성비 뛰어난 제품입니다. 9. 요즘 보조배터리가 이런 형태의 제품이 많은데요. 애플워치를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충전 단자를 탑재한 보조배터리입니다. 10,000mAh 용량 갖추고 있고 라이트닝과 USB-C 케이블 내장되어 있네요. 여기에 보조배터리 상단엔 접이식 애플워치 충전 단자 제공해서요. 유선으로 스마트폰 충전과 함께 애플워치도 충전 지원합니다. 여기에 두 개의 USB 포트를 추가 제공을 하고 있어서요. 동시 5대의 디바이스 충전이 가능해 실용성은 좋아 보입니다. 외부에서 애플워치 충전하는 게 상당히 번거롭죠. 그렇기에 많은 보조배터리가 아예 애플워치 충전 단자를 제공해서요.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아지고 있네요. 저전력만 사용하기 때문에 애플워치 전용 보조배터리도 있긴 한데요.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제품이 확실히 편리하긴 합니다. 10. 레트로한 디자인 브랜드로 유명한 팔빛도예요. 작은 키보드에서 주로 사용하는 숫자 패드입니다. 레트로한 특유의 감성을 잘 살렸고 블루투스 지원해요. 기계식 키보드로 타건감 우수하고요. 다이얼로 연결 방식 전환도 쉽게 되어 있답니다. 일반 숫자 패드와 달리 LCD 디스플레이를 채용하고 있는 게 특징인데요. PC와 연결했을 땐 숫자 패드로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간단히 상단 버튼을 눌러 자체 계산기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계산기와 숫자 패드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모델로서요. 활용성만 놓고 보면 꽤나 괜찮은 제품입니다. 계산기 기능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팔빛도 넘버패드입니다. 11. 판매량과 평점이 제품 성능을 인정하는 모델이죠. 앵커 사운드 코어 모션 300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세 가지 컬러 선택 가능하며 무선 하이레스와 엘덱 지원합니다. 무선으로 고해상도 사운드를 그대로 즐길 수 있는 모델로서요. 스마트 튼 기술로 스피커의 방향을 최상의 사운드 청취를 위해서 알아서 여러 대 이용 시 방향을 조절해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30W 스테레오 스피커 채용의 고해상도 음질 유지해줍니다. 아웃도어 제품에 맞게 IPX7 방수 등급 지원합니다. 분리형 스트랩으로 가방에 걸거나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기 좋고요. 한 번 충전으로 최대 13시간 배터리 효율 보여주네요. 베이스업 기술, TWS 페어링 지원, 맞춤형 이퀄라이저까지 설정도 다양합니다. 가성비 뛰어나며 실사용자들의 평가 좋은 인기 모델입니다. 12. 태블릿만큼 여러 개 구입하는 제품이 드물긴 한데요. 태블릿은 다다익선 제품이죠. 저렴한 가성비 모델로 가장 큰 인기 제품이죠. 레노버 샤워신 패드 2024 11인치 제품입니다. 스냅드래곤 685AP 탑재, 7040mAh 배터리 탑재했고요. 8기가 메모리와 128기가 용량으로 영상 시청용으로 구매 많은 모델이에요. 특히 행사 때마다 가격 할인 괜찮아, 꾸준한 판매량 보여주기도 하죠. 워낙 가성비 제품이다 보니 태블릿 중 1순위로 구매하는 모델입니다. 11인치 크기로 영상 시청이나 필기, 여러 작업하는 데도 문제 없고요. 국내 삼성 갤럭시 탭 대비 가성비 좋아 인기 많습니다. 꾸준한 판매량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신제품과 스펙 성능 차이 크지 않아 OTT 시청용으로는 굳이 비싼 신형을 살 필요 없을 정도로 가격 대비 성능 무난한 인기 모델입니다. 13. 가성비 좋은 듀얼 모니터함입니다. 국내 고가의 모니터함을 사용하고 있긴 한데요. 딱히 비싼 제품이 좋은 줄은 사용함에 있어 잘 모르겠더군요. 이 제품 최대 32인치 모니터까지 견뎌주는 제품이고요. 32인치 듀얼 모니터 구성을 하거나 휴대용 모니터 쓰는 분들 많은데요. 메인 모니터와 휴대용 모니터 구성하기 좋습니다. 75 칩시로와 100백미리 배사월 모두 지원하고요. 스위블 90도, 틸트 45도, 360도 회전 지원합니다. 2단 암구조로 최소 14cm부터 최대 31cm 높이 조절도 가능합니다. 전천후 활용하기 좋은 구성의 가스봉 방식 제품입니다. 일부 저렴한 제품의 경우 가스봉 방식이 아니어서요. 원하는 이치 잡기엔 부족함이 있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압력으로 원하는 높이 조절 가능한 가스용 수철 타입의 제품입니다. 14. 누적 판매량 1만 건이 넘고 평점 4.8.2900개의 리뷰 상품입니다. 휴대용 레트로 게임기 R36S보다 더 인기 좋은 제품이에요. 4.96인치의 와이드 화면 비율에 1280, 720 해상도 갖췄습니다. 닌텐도 스위치와 같은 형태의 비율 제품이라서요. 게임을 와이드한 해상도에서 쾌적하게 즐길 수가 있겠네요. 오픈 소스인 리눅스 기반으로 무드 LED 제공하고 5000mAh 배터리 탑재, 최대 5시간 정도 게임 플레이가 가능해요. 1W 2개의 빌트인 스테레오 스피커 탑재하고 있고요. 무려 26종류의 에뮬레이터 구동이 가능해 게임에서 만큼은 다른 기존과 비교해도 될 만큼 굉장히 많은 게임 지원합니다. 옵션에 따라 게임 메모리 선택 구매 가능합니다. PSP 게임까지 지원하니 가성비로는 가장 이상적인 제품입니다. 15. 극강의 휴대성을 자랑하는 아웃도어 장비죠. 플렉스테일 제로 펌프입니다. 굉장히 작아 휴대성을 고려할 만큼의 크기조차 안 되는 물건인데요. 상당한 펌프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 인기 높죠. 에어매트리스용 펌프로 백패킹하는 분들에게 특히 유용하죠. 가방 고리에 걸고 단위만큼 작은 크기를 보장하는데요. 불과 34g밖에 되지 않으면서 노즐에 장착하고 버튼만 눌러주세요. 간편한 사용성도 좋고 무려 6가지 노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범용 호환성도 뛰어나요. 불을 피울 때나 가정에서 압축팩 사용도 가능합니다. 소음은 68dB로 작고 내구성도 뛰어나 야외활동에 탁월합니다. 유튜브에서 풀영상 후기 많은 인기 판매 모델입니다. 16. 이왕 구입할 거라면 세트 구성 상품으로 추천해요. 현재 2만 mAh 보조 배터리와 무선 충전 스테이션 사용 중입니다. 앵커 제품의 경우 PD백와트 고속 충전을 지원해 인기 많죠. 리마이닝 디스플레이 채용에서 충전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여기에 배터리 충전 횟수, 화면 슬립 설정까지도 가능하고요. 인아웃풍 모두 PD백와트 지원해 충전 속도 상당히 빠릅니다. 앵커 프라임 전용 무선 충전 스테이션과 함께 판매하는 옵션으로요. 포고핀을 통한 무선 충전으로 보조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PD백와트 출력으로 빠르게 보조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고요. 또한 무선 충전 스테이션 자체만으로도 PD 충전이 가능합니다. PD 충전기로서 자체 활용이 가능해 활용성이 참 좋습니다. 17. 일명 잠자리 마우스로 유명한 VXE 게이밍 마우스입니다. R1 시리즈에 이어 플래그십 마우스인 매드 시리즈가 등장했습니다. 매드 R 시리즈는 PAW339, 메이저 시리즈엔 PAW3950 센서 채용했습니다. 여기에 AK 센서와 AK 센서 선택도 가능합니다. 플래그십 센서인 PAW3950의 경우 일반적인 환경에선 체감 어렵고요. 유리판 패드에선 확실히 센서의 성능이 구분된다 합니다. 노르딕 52840 칩셋 채용, F 스위치 E10 플래그십 힐 채용했습니다. 또한 스위치는 옴론 채용하는 등 스펙적인 부분으로 인기 많습니다. 여러 마우스를 소개해드린 만큼 스펙 화려합니다만 아무래도 브랜드 인지도 때문인지 판매량이 많이 나오고 있는 제품입니다. VXE의 새로운 플래그십 라인업인 매드 R 게이밍 마우스입니다. 18. 근래 USB-A 포트를 통한 충전기기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용 시거잭의 경우 USB-C와 USB-A 구성 제품이 많아요. USB-A의 경우 출력 속도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요. 고속 출력이 필요한 제품에선 거의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에세저 105W 시거잭으로 디지털 디스플레이 제공하고요. USB-A 1개, USB-C 2개를 갖춘 토탈 3개 충전 포트 제공합니다. USB-C 동시 각각 45W PD 출력 갖추고 있어서요. 빠른 고속 충전을 필요로 하는 장치에 적합한 듀얼 속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많이 쓰시는 카플레이 모니터의 경우 최소한 PD30W 출력이 필요하죠. 자체 시거잭 전원이 아닌 USB 케이블로 전원 이용 시 꺼짐이 자주 발생하시죠? 시거잭의 USB 출력이 30W가 나오지 않은 이유가 큽니다. 이런저런 이유도 최소한 단독 PD30W 이상이 되어야 안정적인데요. 이런 차량용 제품들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이런 고출력의 시거잭을 추천합니다. 19. 재미있는 에디파이어 블루투스 스피커 소개해드릴게요. 스마트폰 거치대 겸 스피커 역할을 하는 디자인 채용했네요. 40mm 다이나믹 유닛 채용, 최대 7시간의 배터리 효율성 보여줘요. 블루투스 5.3 지원하고 RGB 조명 연출 화려합니다. 스티커 전문 브랜드답게 디자인과 마감, 완성도 높은 평가받고 있고요. 스마트폰 거치대뿐만 아니라 휴대용 스피커로 활용하기 좋아요. 스티커 전체에 걸쳐 화려한 RGB 조명 연출도 화려하네요. 후면 마그네틱 채용의 냉장고나 다양한 곳에 부착 사용 가능합니다. 충전 중에도 스피커 이용 가능합니다. 야외에서 스마트폰 스탠드 겸 영상 시청용으로도 탁월하겠네요. 갬성 디자인의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20. 대부분 맥세이프 무선 보조 배터리는 7.5W 충전밖에 안 되는데요. 무선 충전 기술 때문에 애플 정품 외엔 대부분 반토막 속도였습니다. QI 2.0을 지원하는 뉴그린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입니다. QI 2.0 지원하면서 무선 충전을 100% 출력 다 내어주는 제품으로요. 맥세이프 무선 충전 시 15W 지원하는 제대로 된 모델입니다. 유선은 최대 PD30W로 양방향 동일하게 지원하네요. 대부분 출력 속도만 보시고 구매를 하시는데요. 출력 속도만큼 보조 배터리 충전하는 시간도 중요하죠. 양방향 모두 유선 PD30W 출력으로 빠르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최근 QI 2.0을 지원하는 무선 충전 거치대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에 발맞춰 제대로 출력을 지원하는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입니다. 20. 슬림한 노트북 인기가 많은데요. 성능은 타협하면서 오랜 배터리 타임을 유지하는 노트북을 많이 쓰세요. 문제는 울트라북 제품 대부분이 얇은 두께를 유지하면서요. 꼭 필요한 확장 포트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모든 포트를 활용하기 위해선 대부분 젠더나 추가 액세서리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울트라북 대부분이 1순위로 빼는 것이 바로 이더넷 포트예요. 아무래도 이더넷 포트 자체의 두께가 슬림함을 유지하기는 걸림돌이 큽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빼는 확장 포트인데요. 노트북을 메인 PC로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와이파이 연결이 아닌 인터넷 선을 바로 연결해서 빠른 인터넷을 쓰는 분들 많습니다. USB-CC RJ45 젠더 제품으로 최대기가 이더넷 속도 보여줍니다. 젠더 형태로 제공하기에 노트북에 주렁주렁 액세서리 장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에세저 C타입 이더넷 어댑터입니다. 20. 포도포에서 판매하고 있는 독특한 카플레이 모니터입니다. 8인치 제품으로 360도 회전 거치가 가능한 모델인데요. 대부분 21대고 화면 비율의 카플레이 모니터였고요. 고정된 형태의 비율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제품은 8인치 제품으로 화면을 가로 세로 모드 이용이 가능해요. 단순히 기기만 회전하는 게 아닌 UI도 가로 세로 모드를 지원합니다. 화면 분할도 상하 1대1 비율을 지원하고 있어서요. 좀 더 독특한 구성으로 사용이 가능하겠네요. 개인적으로 환경에 따라 세로 모드 사용이 나쁘진 않거든요. 특히 상하 1대1 비율로의 사용 환경도 괜찮아 보이는 제품입니다. BT 오디오와 같은 모든 기능은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전방 블랙박스는 없으며 후방 카메라 추가 옵션 구매 가능합니다. 23. ITX 마이크로 ATX 보드를 지원하는 미니 데스크탑 케이스입니다. 좀 더 작은 크기의 본체 케이스를 찾고 있긴 합니다만 국내에선 이런 크기의 제품을 구하기가 좀 어렵더군요. 파워트레인 P60 제품으로 미니 형태의 데스크탑 케이스입니다. 상단엔 손잡이 채용에 쉽게 본체를 이동할 수 있고요. 측면엔 강화유리로 내부를 혼하게 보이는 기본 디자인 유지합니다. 0.7mm 두께 유지하며 마이크로 ATX 메인보드 탑재 가능합니다. 그래픽 카드 최대 350mm까지 장착 가능과 최대 SSD와 HDD 3개까지 추가 장착 가능하네요. 전면 메시 그릴 디자인의 전원 버튼과 USB 3.0 1개, USB-C 1개 제공합니다. 미니 케이스가 상대적으로 확장성이 떨어지긴 하는데요. 그만큼 크기가 작아 공간 활용에 뛰어나 찾는 분들 많은 제품입니다. 24. 차량용 스마트 대시캠입니다. 충돌의 PADAS 전방 야간 투시경 기능을 갖춘 모델입니다. 소니 스타비스 센서 탑재하고 있고 HDR 지원에 블랙박스 품질 좋고요. 무엇보다 블랙박스 기능에 다양한 안전장치를 포함된 제품입니다. ADAS는 기본이고 FCW, PCW, LDW, UFCW, HMW, FVSA 지원해요. 여러 편의 기능은 단순히 알림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운전 중 확인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통해 3D 화면으로 제공합니다. 테슬라 차량에서 보여주는 이미지를 작은 화면을 통해 제공합니다. 입체적으로 현재 차량에 다양한 안전기능을 제공함으로 인해서요. 실시간으로 교통 확인과 3D 도로 상태까지 파악이 가능하겠네요. 일부 신차에만 적용되는 기술을 구형 차량에서 사용할 수 있어서요. 안전에 민감하거나 다양한 안전장치를 써보고 싶은 분들께 추천합니다. 25. 현재 레노버 12.9인치 태블릿에서 사용 중인 제품입니다.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어 디자인과 마감 훌륭합니다. 마운트 형태로 책상이나 침대에서 고정해서 사용하기 좋습니다. 스탠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공간 활용이 뛰어난 모델이에요. 특히 관절 조절이 뻑뻑하게 조절되어 원하는 각도 조절하기 좋습니다. 4인치 제품부터 최대 12.9인치 태블릿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요. 12.9인치 태블릿에선 어느 정도 각도 타협이 필요합니다. 3단 관절을 길게 빼면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 유지가 필요합니다. 비교적 작은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거치에선 이런 문제 없습니다. 아무래도 12.9인치가 다소 무거워서 생기는 문제이긴 하지만요. 딱히 문제라고 할 수 없는 게 극도로 3단 관절을 길게 빼서 사용하지 않는다면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현재 레노버 12.9인치 태블릿에서 잘 쓰고 있는 모델입니다. 26. 어썸텍 멀티포트 스테이션이에요. 은근히 멀티포트 제품을 많이 출시하고 있습니다. 토탈 380W PD 충전을 지원하는 제품으로 8포트 탑재하고 있습니다. USB-C 6개, USB-A 2개 포트 채용에 동시 충전 뛰어납니다. 야무진 디자인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방향별 포트 2개씩 4방향의 포트를 모두 채용하고 있어서요. 회의실이나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기 좋은 디자인 채용했습니다. USB-C 단일 최대 140W 출력 보여주고 있어 부족함 없습니다. 동시 3대 충전 시에도 140W, 140W, 100W 유지해주기 때문에요. 여러 사람이 빠르게 동시 충전할 수 있어 실용성 좋습니다. 고출력을 필요로 하는 제품이 많다면 이 제품 사용해보세요. 동시 출력으로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멀티 충전 스테이션입니다. 한국형 플러그 선택 가능합니다. 27. 사용 중인 제품으로 포트 업그레이드가 된 모델이네요. 오리코 멀티허브 제품입니다. 카메라를 사용하다 보니 SD카드 슬롯이 필요해 자주 쓰는 제품입니다. 단순히 책상 위에 올려두고 사용하는 형태도 가능하지만요. 모니터나 책상에 고정해서 사용하는 제품으로써요. 공간 활용이 뛰어나고 깔끔하게 사용하기 좋은 디자인 제품입니다. 두 개의 USB 3.0 포트로 부족한 포트를 사용할 수 있고요. USB-C 포트도 탑재해서 PC와 연결성도 좋네요. 여기에 SD 카드 슬롯과 TF 슬롯 제공하기 때문에요.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메모리 카드 리더기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다양한 OS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불편함도 없습니다. 대부분 카드 리더기 하나씩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매번 쓸 때마다 연결하지 말고 주변에 고정해놓고 사용하세요. 카드 리더기만큼 PC 부족한 USB 포트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28. 알리캐리어로 유명한 믹시 브랜드 제품입니다. 일상생활이나 여행용으로 사용하기 좋은 백팩입니다. 레드닷 어워드 수상할 만큼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확실히 좋은 제품이죠. 믹시 18L 방수 백팩입니다. 무엇보다 가격 대비 디자인과 공간 활용 좋은 제품인데요. 국내에서도 브랜드 없는 백팩 하나 구입하려고 하셔도 몇만 원 이상 하죠. 다양한 수납공간 제공하며 안감은 오코텍스 소재 사용했습니다. 180도 안전이 개방되는 형태의 수납공간 활용성 좋고요.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X자형 벨크로 체형해 여행용으로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수납 방식은 캐리어의 장점을 그대로 살리고 있고요. 일반 백팩으로 사용할 때도 수납공간 활용 좋은 모델입니다. 이상 제품을 소개해드렸어요. 다양한 제품을 자주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